B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잠깐만요. 저거는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명도 없네. 갑니다. 네. 갑니다. 렛츠고. 사쿠라 괜찮아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사쿠라한테 변해서 스스로 생존해. 사쿠라 씨?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자, 쓰자, 먹자, 읏자. 댄스 한번 누가 보여줘봐. 오케이, 오케이. 백악, 백악! 뭐야, 뭐야? 알아. 불고이는 나의 모습. 자비 한 번 가져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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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er Mc张! gestellt! 와, 매우 바라보. 잘한다, 잘하다. 형과 힘들어. 저희들은 너 내 안에 있어. 야, 잘한다. 잘 몰라. 자, 나 거의 다 했어. 나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저번에 무지해볼까? 그래서 지워. 아무도 안 눌러요. 가자, 난 됐어. 됐어! 뭐야, 빨랐어요. 테스트? 테스트? 그냥 기분만 내면, 기분만. 너를 의사로도 지워지지 않지? 실패! 은주원, 갑니다. 은주원, 갑니다. 또 아는 노래가 나와.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빠르게. 아, 이거 틀리면 또 힌트가 되니까. 자, 참 침착하게 여러분 들어야 돼요. 또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지도 않지. 자, 발음 정확히. 왜, 왜? 왜, 왜? 저기, 죄송한데, 노라지라고 했어요, 노라지. 안 됩니다, 노라지.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조디. 여러분, 여봐요,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어, 땡, 땡, 땡.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어, 땡, 땡, 땡.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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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이 킬 수 있잖아요. 연예인이 애들이 킬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글자가 넌데. 정신 차려, 땡, 땡, 땡.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연예인으로. 자, 자, 자. 아니, 배를 누르는 연예인으로. 가사 숨겨. 에이, 놀래? 가사 숨겨, 가사 숨겨. 아니. 실패입니다. 이건 배를 누르고 정신 차려, 밥상 차려 하면 안 되죠. 누르기 전에 하셨어요. 오케이. 글자 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14개, 스타트 길어요. 자, 두 번째 시도. 누른다? 누른다? 아, 들어야 돼?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너를 다. 그래서 지워버릴 수만이 남이냐. 컴온, 형. 오케이. 형 나왔어. 오케이. 형 나왔어. 형 이거 나와. 됐어. 불러주세요.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사람입니까? 사람. 다음요? 다음요? 연주. 헤어져도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가, 가, 가. 은, 지, 원.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 예. 아니, 아니, 하세요. 아니, 애초에 거기에 손이 가 있었잖아. 아니, 아니, 원래는 가 있어요. 아니, 원래는. 거기에 왜 가 있어야 맞히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화가 많으셔, 우리 팀장님이. 그러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왜 같이는 얘기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럼 글자가 맞아? 그럼 글자가 맞아? 맞긴 해요.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갑니다.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받아야 돼요?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넷스트. 아, 맞네. 너무 어릴다. 그렸어. 눈물 너무 어릴다. 그렸어. 오! 오! 우리다, 우리다. 우리, 우리, 우리. 뒤에 백가와 김동현. 김동현, 백가 눈치 싸움합니다. 내가 봤다, 여기 다 몰라.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들자. 다시 들어요. 네스. 오! 오! 다시, 다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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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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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눌러.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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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손을 댔어요. 둘째. 우와. 우와.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 온 너네다. 둘째. 첫 번째. 둘째. 둘째. 둘. 잠깐만요 조혜론 씨 경고입니다. 노래 안 듣고 누가 눌렀지 먼저 계속 보자. 지금부터 정답을 불러주세요. 노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지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너를 다 흘려서. 지워 버릴 수 많이 있다면야. 정답! 정답! 나 처음 이겨봐! 조혜론 씨는 1, 2탄 첫 승이에요. 1점. 아미드 첫 승. 이렇게 되면 1점, 1점으로 공동 1위 은지현 대 조혜론 팀. 공동 1위 입니다. 와 진짜 퀸 완전 퀸. 완전 코치 해주셨어요. 인정. 근데 동현 씨의 팀은 참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게임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동현이 형을 못 넘어와서 그래요 일단. 이제 시작. 두 번째. 여러분 사쿠라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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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 밥 먹었어? 아 그만해. 저기요. 진짜로 소송 들어올 거야.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어서 금지입니다. 밥 먹어서 금지. 드디어 걸그룹이 나옵니다. 나와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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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st. 카페 와! 아, 2층 했네. 넌 놓치면 난 안 돼 사랑한다고 잠깐! 형, 이제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들어가. 은지원. 야해. 거기서 손을 떼! 설마, 설마. 설마, 설마. 혈압, 혈압. 화가 좀 많으셔가지고. 네, 혈압, 혈압 좀 조심하십니까. 뭐 이거를 다 우리가 조합을 하고 하려면 오늘은 방송에 거의 안 나와. 하자 나와. 하자 나와. 그래, 밀어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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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자, 김동현 시작. 헬로, 헬로, 눈이 마주치면. 자, 야인실의. 엘보, 엘보. 엘보가 워낙입니다. 팔꿈치, 부딪치. 엘보가 워낙입니다. 태발, 태보, 태보. 라이스. 조해, 유현. 헬로, 헬로, 눈이 마주치면. 나이스. 엘로, 엘로, 비이 나는 말해. 엘로? 그리고요? 멜로, 멜로, 우린. 엘로, 엘로, 비이. 전엘로. 아깝다. 엘로une. 아시네. 감사합니다.